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썬데이 메이플에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죠? 심벌으로서 이런거 말고 주문해온적 강화하고 위대한 소울 이런거 있는데 어 요게 나왔을때 뭐가 나오냐 바로 그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? 올라가는거 올라가는거 앱솔 이츠옵 같은거 주문의 흔적 싸지는거 바로 이제 소울들이 싸지지요 요런것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영상을 올려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다 아 또다 아 또다